달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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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좋으면 벌렁 넣고 눈 한쪽이 왜그래 달봉이 음 우리 달봉이가 이렇게 커요 예 쭈니야 쭈니야 쭈니도 뚱땡이야 허리가 그냥 40이야 처음엔 엄마한테 혼나도 그냥 금방 그냥 부릅을 거야 야하고 와요 야야야야야 우리 달봉이 아구 달봉이 바로 길다 키가 180이에요 ㅎ 어휴 길다 아 왜 아 MM 이제는 담요 안 깔아주면요 내 옷을 다 잡아 내려서 그 위에 앉아있어요 담요를 청소하느라고 모아놨는데 담요를 카펫에 깔아줘야해요 추워해요 이 오빠는 내가 가까이 가면 어쩔 줄 몰라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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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반응을 하잖아요 이것만 들이들면 반응을 해요 담요 털이 봐 완전 지 파먹은 것 같아 우리 집 오멸아 오빠 깨진아 벽에 머리들 파먹고 뭐해 깨진이야 깨진이야 깨진이 깨진이 아이고 지찍을 하고 내려오지마 가만히 지 파먹은 것 같아 아이고 깨진아 깨진이야 엄마 이리로 봐야지 깨진아 이리로 봐야지 아이고 이뻐라 우리 깨진이가 저렇게 그냥 고독을 씻고 있어 얘는 멀리서 좀 내려오려고 아이고 소리를 못해 아이고 미카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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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부터 애들부터 먼저 옮겨 놓고 이사를 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반달아 반달아 앨리스하고 왕자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이고 이뻐라 아들 네 트레모양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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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